가상화폐 대장격인 비트코인이 8천 달러까지 폭락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글로벌 자산운용사인 구겐하임 인베스트먼트의 스콧 마이너드 최고 투자 책임자는 연방준비 제도의 긴축 행보 등을 고려할 때 비트코인이 하방으로 더 떨어질 여지가 아주 높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마이너드는 현재 3만 달러 안팎에서 거래 중인 비트코인이 지속적으로 2선 아래로 내려갈 경우 8천 달러가 궁극적인 바닥일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다만 대부분의 가상화폐는 통화가 아니라 쓰레기라면서도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은 앞으로도 살아남을 것으로 예상했습니다.